럭셔리한 실내공간 글로벤 리무진 출구 리뷰를 시작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? 더 뉴 글로벤 리무진 GF 글로벤 리무진을 소개합니다 카니발 고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풀옵션을 뵐수록 아트원에서 생산하는 글로벤 하이루프가 만나 글로벤 리무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만의 미니 영어관 모든 탑승자의 편에만 그 이상의 모든 것을 통한했습니다 운전석을 함께 살펴볼까요? 구급세단 및 스포츠카에 제공되는 디컷 카본핸드 풀트리밍 작업입니다 기존 베이지 플라스틱 기준을 가죽으로 리폼하였습니다 운전석 2열 내부에서도 시청하는 스카일라이프 스카일라이프 USB 미러링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섬세한 설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폼명 7인승 223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통합레일 시스템입니다 2열 시트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로석 공간과 넓은 레그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동 발걸이입니다 발을 쭉 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을 자유롭게 넓은 헤드 포지션 시트 간격을 자유롭게 하여 침대형 미무중 시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를 정차시키고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봄, 여름, 가을, 따뜻한 날씨에는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 차량에서 상상할 수 없던 넉넉한 트렁크 공간입니다 시트 간격을 조절하는 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의 넓은 적재 공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증되어 있습니다 허니콘 블라인드는 이중막을 형성하여 겨울에는 따뜻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성 블라인드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차량을 만나보세요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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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